관종 부부의 자는 모습 이 녀석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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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테리가 있으니까 역시 우리 서로를 바라본 거야 그러네 우리 사랑의 매개체다 네 까끗! 까끗꿍! 오늘따라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죠? 넌 카메라 도니까 맞아요 좀 사이좋게 원래 평일날은 같이 이렇게 앉아있을 타이밍이 없죠? 그렇지 맞아 항상 깨보면 우리 남편이 없고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없거나 테리가 공격해오거나 아 그렇지 항상 나는 먼저 자고 우리 남편은 일하다가 일하다가 이제 쑥 들어오면 와이프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랬어? 내가 들어오면 이제 뒤척이니까 난 조심히 들어오지 왜 뒤척이는지 알아? 침대의 매트리스의 문제지 아 그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은 여러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 궁금해하시려나? 뭘 궁금해하지? 관종 부부의 자는 모습 에이 그걸 뭐 궁금해할까?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궁금해 왜냐면 우리가 자는 모습이 어떨지 아 그냥 우리가 자는 모습 우리가 본 적은 없으니까 아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자는 모습 플러스 사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 솔직히 하자 매트리스 PP 이게 받았는데 너무 좋아 오빠 너 입술 안 바르고 왔네? 입술 지금 거울 한번 바러 자 어쨌든 저희 이제 매트리스를 저희가 드런 걸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 게 바꿨어요 여러분 소노 펠리치 아시죠? 대명 소노 호텔 앤 리조트의 매트리스 그곳에서 만든 소노 시즌 매트리스 아 이거 소노 펠리치의 그거잖아 맞지? 자기 회원권 있잖아 대명 자기 회원권이 있어서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프는 그걸 만족을 못 하고 있어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매트리스를 딱 바꾸고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자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푹 이렇게 아 이거 뭔지 알아 잠드는 그 기분이 있잖아 빨려 들어가는 느낌 사실은 나를 푹 안아주는 느낌? 우리 아이프에게서 느끼지 않는 그런 편안함 있어 음 그래? 나도 항상 혼자 갈 때 외로웠는데 결혼 생활이 혼자인가? 외로운 건가? 이런 건가? 라고 느꼈을 때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아 감싸주는구나 마치 우리 남편보다 더 포근히 백허그를 하듯이 되게 좋아 이거 근데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펌, 미디어, 소프트 이렇게 있어요 펌이 제일 좀 약간 하드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중간이 하드,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인데 이번에 소프트를 해봤어요 아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흥미를 했어 펌, 미소 이게 뭔데? 펌, 미디움, 소프트 서월에매, 소프트 서프트야? 서프트? 근데 이제 요즘에 침대 때문에 더 푹 잘 자가지고 요즘에 맨날 라디오에서 맨날 피곤해요 하거든 습관성 멘트라는 점 내가 다시 한번 오늘도 날씨가 좋네 이런 약간 그런 멘트처럼 늘 하는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소견을 좀 해주시죠 이 매트릭스 내가 또 공부하는 유튜버잖아 이게 유럽에서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어 라돈프리, 라뿔 라돈 되게 예민해요 옛날에 한번 라돈파동이 있어가지고 매트릭스 다 난리 났었어 진짜 너무 화나 나는 둘째치고 나는 좀 많이 살았으니까 내 애기들한테 너무 화나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라돈프리 라돈프리 그래서 어쨌든 이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아니고 매트릭스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1등급 기준을 또 통과했고 엄마들은 너무 안심해져야 돼 또 하나 있어 이게 사실은 매트릭스 내가 공존까지는 잘 모르는데 접착제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접착제가 약간 친환경 소재? 뭐 메모리폼부터 뭐 접착제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좀 감안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좋다 미니야 걱정마 엄마 준비해서 선택했다 근데 이거 커버가 있다고? 아니 커버가 있어 그래서 옆에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쭉 여는 거야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다 그 전에 이제 임산부 자는 자세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팬이 준거야 선물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이게 어떻게 자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하잖아 아니 또 난 사용 방법은 잘 모르겠어 아니 오빠는 알 필요 없어 내 거야 임산부 거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갖다가 반대로 잠깐만 손이 무거워 할 수 있어? 돌려 나 돌려 나 돌려봐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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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무섭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게 이거였어 이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거야 저희 이제 결혼한 지가 2017년에 결혼했으니까 4,5년 정도 됐는데 5년 차 부부의 잔는 모습 많이들 궁금해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뭐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긴 하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난리나요 부스럭 부스럭 오빠가 여기 앉아 있었나 본래? 나? 오빠인가? 밖에서 지금 테리랑 나랑 얘기하는 거 같고 나 혼자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거 같아 내가 어쩐 데서 뭐였어? 혼자 들어왔어? 잤어? 응? 그럼 자기 그러면 앉아? 우리 집이 중앙난방이라 항상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버려 근데 대부분 내가 테리를 재우고 오거나 아니면 테리로 방에 놓고 오니까 내가 항상 늦게 오고 근데 원래 대부분은 오빠가 없잖아 난 참 감사해요 유튜브한테 왜? 카메라 안 들어온 오빠가 안 들어온 우리는 카메라 돌 때만 보고 있잖아 밖에서 소리 지르려고 막 이렇게 난리버려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 우리는 서로 좀 멀긴 하자 응 응 이거 서로 한 번 안 쳐다봐 진짜 웃겨 난 지금 내가 벌써 졸려 지금 졸려 졸린데 꼭 참고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아 아 이 날 이 날이 무슨 요일이었어? 저기 목요일이었지 꼬꼬무 꼬꼬무 그거 꼬꼬무 엉녀인 엉녀인 우리 앞에 일하는 거야 엉녀인 보는 거야 두 개 다 하는 거야 우리 앞으로 봐봐 엉덩이가 계속 옆으로 놀 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못 노니까 지금 나 10kg 쪘어요 10kg 쪘고 애기 몸무게가 1.8kg 애기가 지금 평균보다 좀 커요 좀 커 좀 커 새벽이야 나 왜 혼자 있어? 뭘 나오려고? 나 기억나 너무 배가 고파서 아까 나올 때 봐봐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봐봐 오리아이프 깨있네 내가 오빠 잘 때 자고 자주 깨 있어 왜냐하면 배 때문에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약간 공포영화 같아 계속 온기척이 있다 누가 움직였어 지금 오빠야 나 아니야? 난데? 내가 핸드폰 그런 거 아니야? 오빠네 누가 왔어 모기 때문에 나 핸드폰 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샀는데 갑자기 모기 너무 잘 자고 있는데 아니 자다가 오빠가 모기 때문에 깨더라 나 때문에 난 깨도 너 모기 때문에 몇 번 깼을걸 우리가? 나는 몰라 자 이게 너무 손자에 붙어있어 손자에 붙어있어 너무 웃기다 오빠 이런 와중에 민희야 한 번 만질 법도 한데 우리 애기 한 번 안 만진다 오빠는 아니 난 자는 거 그냥 그렇게 자니까 우린 사랑하지만 난 잘 때 만지는 것이 안 잘 때 만지는 것도 싫어해 맞아 그냥 싫어해 그냥 오빠는 싫어해 와이프는 왜 일어나가지?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면 화장실을 몇 번에 가요? 한 열 번 가는 거 같아 우리 애기 내가 샜어 여섯 번 가더라고 나 왜 안 오냐 화장실 갔다가 아 온다 온다 정확하네 변기 소리도 하네 변기 소리도 하네 변기 소리도 났어? 그 발은 나한테 올렸네 오빠한테? 오 그러네 오빠 그 정도는 내가 다 받아줄게 아니 그게 아니지 자면서도 오빠의 스킨십을 원한다는 거지 내가 하면 싫어한다 나는 자다가 오빠 가끔씩 이렇게 만져줘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아 진짜? 오빠는 한 번이라도 해봤어 나한테? 다 했지 여기 지금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우리 애기가 지금 안 봐서 그렇지 오 온다 온다 움직인다 지금 내가 해주려고 하잖아 봐봐 또 화장실 가 또 화장실 가 오 이거 이 소리가 다 화장실이 없거든 아 이 파동이 다 화장실 파동이야 다 화장실 파동이야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뭔 소리인가 했네 긁는 소리네 아 깜짝 놀랐어 뭔 소리인가 아우 진짜 건성 나 오빠 방향 보는데 오빠는 등집어 날 한 번도 안 보네 아 왜냐면 우리 저기 이빈우과 선생님께서 이쪽을 보고 자라고 그랬어 아 근데 이제 마주치네 아 마주치네 야 진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래 나 잘 끼고 자잖아 이 쿠션 야 다리 이렇게 다리 어떻게 입고 뭐냐 하트 모양으로 자해 하트 모양으로 진짜 하트 모양으로 오빠 내 마음이 하트 나는 이 베개가 없으면 잘 수가 없잖아 그렇대 없네 나는 이렇게 똑바로를 못 자잖아 옆으로 계속 자고 우리 남편 추위 타? 나는 더워서 다 뻗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추워 와이프야 이불 좀 뺏어가지 마 오빠 옛날에 오빠 이불 이렇게 돌렸잖아 아 태리가 왔어 태리가 왔어 왜 울었어 왜 울었어 꿈꿨어 그때가 나타났어? 엄마 뭐 엄마 태리가 있으니까 역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구나 그래 우리 사랑의 매개체다 너무 행복해 보였다 여러분 그림이 너무 좋다 야 이 와중에 배가 무거운 임산부라 이긴 나가고 되게 잘 잔다 피곤해서 눈 하나 깜짝아 계속 이렇게 너무 잘 잔다 갑자기 내가 우리 딸이랑 나랑 나간 후부터 숙면한다 나보다 더 자는 거 같은데? 잘 아시그래? 잘 아시그래? 잘 자고 있는데 자는 꼴을 보지 않아 엄마 태리 보자고 와요 근데 오늘은 우리 테리가 침대 와서 나 사랑한다고 뽀뽀해줬어 나만 했던 거 알고 있어 나도 해줘 지금 행복할 때지 우리 테리는 둘째 나오면 둘째 나오면 절대로 둘째한테 눈길 주면 안 돼 그럼 생각하고 있지 근데 진짜 결론적으로 오빠 한 번을 나를 이렇게 안 해주네 내가 진짜 오빠랑 결혼해서 느낀 게 오빠는 스킨십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내 기억에 친혼 때 오빠랑 자다가 오빠 이렇게 만져도 오빠가 이렇게 돌렸다 기억나 나는 원래 아니 원래 남녀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남편 이렇게 만져야 돼 갑자기 그렇게 돌려가지고 나 자고 있는데 이거 만지면 여자랑 오빠 내가 처음이야? 응 딱히 좋진 않다 아마 우리 관심이 분들이 예상했던 그대로 가셨을 거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아 뭐 있겠어 하셨는데 너무 진짜 뭐가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어떻게 잠을 자는지 다른 부부들이 잠자는 모습이 사실 궁금하긴 하지 왜냐면 나부터도 우리 부부는 이렇게 자는데 남들은 어떻게 자는지 궁금해 리얼한 거 그런 게 궁금하긴 하셨을 텐데 큰 테리를 완전히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했을 수 있어요 뭐해 그게 자상한데 잘 때는 아주 나부라라 그런 모습에서 잠에 약해 반전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저는 제일 좋았던 건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딸과 우리 남편과 저랑 같이 누워있는 모습 같이 사실은 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일을 막 가야 되고 아빠도 해야 되고 애기 습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이제 따로 자는 버릇을 해서 지금 이제 둘째 태어나면 같이 자고 싶어요 테리랑 그리고 이제 테리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자려고 이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남들은 이제 4세 5세 되면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아 그리고 청당점 플래그쉽 스토어에 소노시즌 매트리스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지나가다 너무 피곤하다 싶으시면 체험한다는 핑계로 가서 한숨 주무시고 아 쉬었다 가시면 네 쉬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거 사고 싶은데 바로 살 수는 없고 우리가 사실 체험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러서 한번 체험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 잠옷 입고 가도 되니? 오빠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드립은 내가 다 받아주긴 힘들어 내가 아무리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런 거 잘 받아주더만 어디? 뭐 방송 보면 그렇게 막 시청률 안 나오는 걸 거야 아마 아 그래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고고 띵 이걸 잘 해달라며 자제했었어야 돼 으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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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고